파락 망키카 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우리 학교는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, 필리핀 학생, 베트남 학생, 중국 학생.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잡에 대해서 또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, 서브젝트가 있는데 그게 인턴십 서브젝트예요. 그런데 그 인턴십 서브젝트의 아이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엑스퍼트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가 편지도 쓰고 인터뷰도 해서 그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의 잡 쉐도잉, 잡 어떻게 일을 하지, 무엇을 하지, 같이 함께하면 뭐가 좋지라는 것을 채워가는 그런 과목을 운영합니다.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스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코딩을 좋아하고 드로잉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요. 이 친구에게 인턴십으로 리얼라이브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파락 망키카 님을 소개해서 그 아쇼카 펠로우의 정신, 사회적 기업, 혁신 기업가의 정신이 이 친구 마음에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락 망키카 사장님, 부사장님한테 개발한 의도와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회사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파락 망키카 님이 흔쾌히 학생과 인터뷰를 하고 굿! 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달간의 인턴십을 받아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아이는 방과 후에 파락 망키카 님과 온라인으로 인턴십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정말 기대가 되고 아이가 무엇을 배울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